오늘은 앞으로 10년 돈의 배반이 시작된다라는 책을 가지고 부자되기 좋은 시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로버트 기오사키 여러분 다 아시죠? 그분이 쓰신 책이구요 뭐 유튜브 중에서 요즘 이런 컨텐츠 많았잖아요 그 뭐 단군일에 부자가 되기 가장 쉬운 시대다 뭐 이런 얘기가 하는데요 로버트 기오사키의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자가 되기 좋은 시점이 언제이고 또 로버트 기오사키는 어떤 과정을 통해서 실제로 부자가 될 수 있었는지 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테니까요 끝까지 영상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부자가 되기 좋은 시점 과연 언제일까요? 여러분들은 지금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요즘 워낙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단군이래 부자가 되기 좋은 시대다 라고 해가지고 뭐 지금 아니야? 뭐 그런 뻔한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니구요 로버트 기오사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1987년 주시장 붕괴 후 세계 경제는 두 번의 대폭락과 회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로버트 기오사키 이런 역사적인 사건도 겪으면서 내린 결론 경기가 좋지 않을 때가 부자가 되기 가장 좋은 시점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위기가 기회라는 말 있잖아요 실제로 경제 위기가 많은 신흥 부자들이 탄생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실 부자가 되기 좋은 시점은 지금이 아니라요 경제 위기가 터지는 그리고 터지고 난 후 그 시기가 됩니다 로버트 기오사키가 수많은 언론들과 미디어들과 인터뷰를 할 때 이런 질문들을 많이 받습니다 어떻게 부부가 경제 절차를 얻을 수 있었습니까? 로버트 기오사키가 이 책에서 자기가 자주 받았던 질문들을 정리해서 단순하게 답변을 좀 달아왔습니다 그 일단 질문들과 답변들을 소개해드릴게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수백만 명의 투자자들이 2007년 이후 모든 것을 잃었다 당신은 어떻게 손해를 보지 않고 이익을 보았는가? 이렇게 질문을 했더니 로버트 기오사키가 이렇게 답변합니다 금융 교육 덕분에 우리는 전통적 금융 조언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2007년 서우프라임 위기죠 글로벌 금융 위기 때 많은 투자들이 돈을 잃고 또 심지어 투자 은행도 망했었죠 그런데 로버트 기오사키는 그때 무너지지 않고 오히려 더 많은 돈을 벌었다는 거죠 그 이유가 바로 전통적 금융 조언을 따르지 않고 금융 공부를 한 새로운 금융에 대한 조언들을 받아들여서 그걸 실천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 질문 다른 사람이 모르는 당신들만이 알고 있는 부의 법칙은 무엇인가? 경제가 침체되는 와중에도 당신들이 돈을 버는 이유는 무엇인가? 라고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로버트 기오사키가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계속해서 모노폴리 게임을 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모노폴리 게임에서 로버트 기오사키는 몇 가지 교훈을 정리해서 우리에게 친절하게 알려줍니다 그 모노폴리 게임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 로버트 기오사키가 부자가 될 수 있었던 방법들에 대해서 지금부터 제가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버트 기오사키가 모노폴리라는 게임을 통해서 얻은 첫 번째 교훈입니다 첫 번째 투자 대상을 선택할 때는 신중하라 라는 조언입니다 로버트 기오사키 부분은 주중에는 금융 수업을 듣고요 주말에는 투자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중에는 금융 공부를 한 거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돈 공부를 할 겁니다 그리고 그 돈 공부를 바탕으로 해서 주말에는 투자를 나섰는데요 이때 투자를 할 때는 한 가지 규칙이 있었다고 해요 그 한 가지 규칙이 무엇이냐 작은 부동산 하나는 사기 전에 반드시 100개를 둘러보겠다 둘러보자라는 그 약속을 부부간에 서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의 물건을 투자할 때는 100개의 물건들을 본 거예요 그럼 왜 100개의 물건을 봤을까요? 왜 100개의 물건을 봤냐면 시장에 나오는 물건들은 대부분 나쁜 물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몇 안 되는 정말 100개 중에 한 게 있을까 말까한 좋은 물건들을 찾기 위해서는 시간을 투자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100개의 물건을 보면 그 중에서 정말 하나 좋은 물건을 만나면 둘만 운 좋게 만나면 투자를 하는 거고요 보통 100개를 보더라도 좋은 물건이 잘 없다는 게 로버트 기오사키의 이야기입니다 저도 첫 번째 책으로 부동산 책을 썼습니다만 아버지와 함께 부동산 임장 다니면 시장에 나와 있는 물건들은 많아요 근데 정말 싸고 좋은 물건은 정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좋은 물건을 딱 잡으면 정말 그 계약과 동시에 돈을 벌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 물건들을 찾는 게 저랑 아버지의 목표였고 그렇게 막 돌아다녔는데 정말 이 100개를 둘러보라는 로버트 기오사키의 이야기가 정말 허언이나 약간 과장된 게 아닙니다 실제 이 정도 둘러보셔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부동산 투자로 돈을 버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버트 기오사키는 적어도 5년 10년 동안의 시간을 가지고 천천히 경험을 쌓아가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야지만 이게 좀 좋은 물건인지 안 좋은 물건인지 가격이 싼지 비싼지가 좀 감이 잡히고 자신만의 투자처락이 완성되면서 투자에 대해서 성과를 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로버트 기오사키는 어떤 특정한 투자의 물건을 선택해서 투자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본인이 부동산을 좋아하면 부동산 투자하면 되는 거고 주식에 관심이 있으면 주식을 투자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단지 그 100번의 그 임장 그럼 100번의 그 노력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5년 이상 10년 그 사이 정도의 투자 경험들이 쌓으면서 내 자신만의 투자 철학을 완성시켜 나갔을 때 진정으로 성공하는 투자를 할 수 있다고 로버트 기오사키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교훈 로버트 기오사키가 부자가 될 수 있었던 두 번째 교훈은 자본 이득보다 현금 흐름에 집중하라는 겁니다 돈과 금융교육의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현금 흐름이다 라고 로버트 기오사키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대부분이 자본 이득을 위해서 투자한다는 거예요 이 자본 이득을 위해서 투자한다는 건 이런 걸 얘기해요 내 집의 가치가 올라갔다 주식의 가격이 상승해서 매도했다 금값이 계속 오르기 때문에 금에 투자하고 있다 순자산 가치가 증가했다 이런 것들 이런 단어들 이런 문장들을 보시고 이게 내 투자 방법이 똑같은데 라고 하시면 여러분들은 자본 이득을 위해서 투자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로버트 기오사키는 자본 이득을 위해서 투자해서는 안 되고 현금 흐름을 위해서 투자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자본 이득보다는 현금 흐름에 집중하라 돈과 금융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현금 흐름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로버트 기오사키가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그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그 책 아시죠? 그 책부터 시작해서 모든 로버트 기오사키의 책들에서는 이 자산과 부채를 구분해서 이 현금 흐름을 굉장히 강조하는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되짚어드리려고 자산과 부채를 가지고 왔는데 로버트 기오사키가 많은 자산이라는 것은 당신의 호주머니에 돈을 넣어주는 것입니다 부채라는 것은 여러분의 호주머니에 돈을 빼가는 거예요 조금 더 깊게 설명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아파트를 샀어요 그래서 갭 투자를 했어요 예를 들어서 10억짜리 아파트인데 8억 전세 주고 2억을 갭 투자했단 말이에요 이것은 내가 갭 투자를 한 것은 이 10억짜리 아파트가 12억이 될 것을 기대하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사실 이 아파트는 자산이 아닌 거예요 왜? 내 주머니에 돈을 당장 가져다주지 않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되는 거예요 같은 아파트라도 내가 이걸 월세를 낳아 그래서 이자를 제외하고 나서 한 달에 10만원이라도 매달 들어온다 이러면 내 주머니에 돈을 넣어주는 거잖아요 그럼 그 아파트는 자산이 됩니다 아파트라고 해서 무조건 자산이다 이렇게 보는 게 아니고요 내 주머니에 돈을 가져다줘야지만 자산이 됩니다 그럼 제가 하나 퀴즈 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람보르기니 슈퍼카를 샀습니다 이건 자산이니까 부채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슈퍼카 자산이라고 생각하시는데 로버트 기오사키의 정의에 따르면 슈퍼카는 람보르기니 자동차는 부채가 됩니다 왜? 람보르기니 사시면 할부금 나갈 수도 있고 자동차 관리비 나가죠 연료비 나가죠 계속 내 주머니에서 돈을 빼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슈퍼카가 아무리 비싸더라도 그것은 부채가 되는 것입니다 로버트 기오사키가 부자가 될 수 있었던 세 번째 교훈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돈을 내도록 하라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돈을 내도록 만드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 금융교육이다라고 로버트 기오사키 얘기예요 금융교육이라는 게 주식을 어떻게 하고 부동산을 어떻게 하고 이런 것들이 금융교육이 아니고요 금융교육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돈이 내 주머니로 오게끔 만드는 방법을 배우는 것 이게 바로 진짜 금융교육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금융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대부분이 아무 생각 없이 돈을 내 주머니에 빼낸다는 거죠 어떻게 빼내냐 국가의 세금 세금의 형태로 내 돈을 계속 지불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금융교육이라는 것은 결과론적으로는 세금까지 다 포함하는 내 주머니에 돈을 많이 들어오게 하고 적게 나가게 하는 이 모든 게 금융교육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돈을 내도록 하는 교육 그 교육을 받고 그 공부를 해야지만 우리는 부자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돈을 어디에 투자하시겠습니까 내가 만약에 천만 원이 있고 1억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투자하시겠어요 세 개 중에 하나 선택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부자가 되길 희망하는 거예요 뭐 이런 분들 많죠 상상으로만 내가 뭐 10억을 모으겠다 100억을 모으겠다 200억을 모으겠다 500억을 모으겠다 말 그대로 그냥 시크릿 같은 상상만 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이래서는 부자가 될 수 없겠죠 두 번째 여러분들의 돈을 전문가에게 장기적으로 맡긴 다음에 주식을 사서 보유하고 기도하는 것 그러니까 내 돈을 주식 전문가 증권사 직원이나 보험사 이런 컨설턴트들한테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증시가 제발 오르기를 기도하고 있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는 여러분들의 금융교육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투자 여기서 투자라는 것은 돈 뿐만 아니라 시간도 투자하는 것을 같이 얘기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만약에 여러분들이 돈이 있다고 한다면은 저 세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해서 투자를 하시게 될 텐데 답은 너무나 뻔하죠 세 번째를 하셔야죠 금융공부에 돈을 투자하시고 거기에 시간을 쏟으시고 내 투자 철학을 완성해 나가시면서 돈을 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버트 키오사키는 자신이 부자가 될 수 있었던 이유 이 세 가지 다시 말씀드리면 첫 번째 투자 대상을 선택할 때는 신중하라 그리고 두 번째는 자본 이득보다 현금 흐름에 집중하라 세 번째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돈을 내도록 하라 이 세 가지를 모노폴리라는 게임에서 배웠고 그것을 현실 세계에서 적용해서 자신은 부자가 될 수 있었다고 이 책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처음에 이 영상의 주제 부자가 되기 가장 좋은 시점은 언제냐 그것은 바로 지금이 아니고 경제의 위기가 왔을 때입니다 여러분들 위기 때 정말 여러분들이 큰 부 신흥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경제 공부를 하시면서 어떻게 보면 종잡돈을 계속 모아 나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위기 때 로버트 키오사키가 말하는 투자법을 그대로 하시면 여러분들은 큰 부자가 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제가 이 책을 가지고 계속 리뷰를 자세하게 드릴 텐데 혹시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저랑 같이 계속 로버트 키오사키의 투자 방법 돈 공부, 금융 공부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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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